지금 보시는 것은 불타꽃 입니다 불타꽃이 절정이네요 일주일 전부터 피기 시작했거든요 하얗게 얼마나 무거운지 불타꽃이 있으면 땅밭에 다 연락합니다 가지가 완전 쭉 쳐졌네요 보시면 휙 굽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요거 제가 이거 한 20일 까지 안됐어요 20일 다 되가는데 요 잘라가지고 삽목 해놨습니다 삽목 해놨는데 제가 어제 가보니까 지금 거의 살아 있더라구요 불타꽃이 무게가 좀 나갑니다 가지가 훅 쳐지네요 꽃이 커요 불타꽃은 상당히 큽니다 꽃이 크기가 야구공 보다 훨씬 큽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불타꽃이 오늘이 5월 12일이죠 지금 5월 초순부터 이렇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불타꽃이 계속 하얗게 피가 유지를 하고 있네요 삽목 하는 방법은 제가 올려놨습니다 저처럼 삽목 한 해보실 하시면 두 마디로 해가지고 삽목 하시면 삽목도 잘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ㅋ 네 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